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.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에 붓기가 생기듯 지방흡입은 넓은 부위에서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회복은 천천히 진행하게 됩니다. 지방흡입 후 멍은 2주 정도만 없어지지만 뭉침현상은 2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. 한두달은 걱정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림으로 자가마사지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아질 것입니다. 후관리를 더 원하신다면 수술하신 병원에서 상담 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. 추가로 복부는 다른 부위와 달리 앉을 때 배꼽이 접히는 부위이므로 허리를 짝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